네 네 어 제발 여기 있나? 제발 제발 이 바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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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잠시만 여러분 아무 없나 아니야 아니야 가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럴 수 없어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지금 나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카메라 바꿔가지고 나 얘기해 뭐를 지금 그거 나 이렇게 해서 나 얘기할 거야 아니야 나 얘기해 지금 여기 다 들어왔는데 나 얘기한다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얘기한다 얘기한다 얘기해 아니 잠깐 비켜봐 잠깐만 나 지금 지금 나 에어팟 찾아야 돼 네 여기서 해 공연장에 두고 왔나 스트레스 받네 갑자기 아 나 지금 에어팟도 찾아야 돼 나와 나와 빨리 가 나 지금 라이브야 나 이거 카메라 이렇게 반대로 해서 비춘다 그리고 얘기할 거야 지금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 지금 어 아 빨리 나가 나 에어팟 쳐져야 돼 진짜 나 이번에 잊어버렸으면 나 지금 한 네 개째야 지금 아 공연장에 두고 왔나 왜 갑자기 와서 그래 갑자기 아이 빨리 가 나 빨리 씻어야 돼 나 라이브 좀 할 거야 오늘 타이페이 공연 끝나서 라이브 좀 해야 돼 오늘 고마웠다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고마웠다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이제 카메라 돌려 그럼 내 아이팟 찾아오면은 형 내가 형이 원하는 거 해줄게 아이팟이 아니지 에어팟 아니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나는 아니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나는 도대체 아 빨리 가 나 라이브 좀 할게 이걸 왜 가져온 거야 이거 왜 가져왔냐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즐거운 거야 오늘 우리 즐거운 거야 우리 둘이 너무 행복해 즐거운 거야 생건 생건 도시호 내 기분이 행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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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스테이기 알겠습니까? 오늘 제가 공격 이후에 제 몸 저녁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사지 먹었을 때 제 중국어로 아주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 발음이 좋지 않나? 내 중국어로 좋지 않나? 감사합니다. 내일 아침에 제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.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. 머리가 너무 크다. 제 머리가 너무 크다. 제 머리가 너무 크다.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. 제 새로운 방송이 있습니다. 제 이번 방송이 정말 재미있어요. 정말 새해. 정말 감당한 방송이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. 빨리 나가. 아 진짜 빨리 형 내 에어팟 좀 찾아보면 아 진짜 나 공연장에 두고 왔나 봐 분명 내가 아까 소파에 놔뒀는데 공연장에 두고 왔나? 왜 이래? 내 에어팟 어디? 내 에어팟 어디? 아마 제 에어팟 어디? 진짜 뭐 쌍신 줄 이어폰도 안 가져왔는데 원래 줄 이어폰 가지고 다니는데 놓고 왔네 가져오려고 문 앞에 놔두고 나왔는데 잊어버렸네 아 카메라 한번 돌려줄까?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줘? 빨리 가라니까 왜 안가 만약에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할게요 여러분 오빠 플리즈 시인어 성 사율 헤어 웨이 오빠야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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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잊어버렸나 봐 나 나 잊고 나 잊고 헥 테이블 엉 уд Va 깜찍 쓰읕 훗 예 암 엔 엔 엔 엔 엔 감사합니다.